안녕 나는 너를 보기 위해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어왔다 권학 안녕 반갑구만 권학 안녕 아까 저희는 한 번 그냥 내보낭도 계속 따라다녔다 진짜라? 우리가 벽냉냉 왔다 가리면 계속 날아다녀 그래 저 따라다 날아와요 저희가 이쪽으로 달려왔거든요 날아와서 이쪽으로 오랫동안 그래 처음 꺼고요 이렇게 했을때 와 진짜 대박이다 첫번째 꺼고요 첫번째 꺼고 와 이거 달라진다 하산아 쫀다 조심해라 쫀다 조심해라 목도 만져봤어요 목도 만져봤다 우와 뭐 이래 저쪽으로 가면 날아온다니까 한번 해봐요 봐봐요 이렇게 아빠 저쪽으로 가봐요 봐봐요 자기가 동물원에 있다는걸 아나봐요 우와 야 니 진짜 잘생겼다 뒤도 멋있어요 잘생겼다 잘생겨 우와 우와 야 우와 자기까지 보여주는 센스 이야 진짜 멋있다 아래 닭처럼 그게 있어요 우와 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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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력 만져비인데 아주 신기해 진짜 공격력 만져비인데 응 신기해 거기 돌려봐 거기 돌려봐 찍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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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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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오빠 나 한번 한번 찍어 저쪽으로 가보자니까 아빠 아냐아냐아냐 하라 하라 한번 찍어줘 하산아 잠깐만 치워줄래 하라 가까이 하나 둘 셋 하산아 찍었어 우리 저쪽으로 가보자니까 여기 사람이 있으면 안가요 막 날아다녀 여기 차이나 우와 이 새 진짜 와 저기 사람 가는데 안 날아가잖아 아니 사람이 한 곳에만 있으면 그려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이따 날아갈걸요 빠이빠이 안해줬거니 하산아 빠이빠이 하라야 빠이빠이 하라야 빠이빠이 하라야 안녕해줘 하라야 안녕 안해줄거야 하라야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안녕해줘야지 안녕해줘야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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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갔다 우와 날개짓 소리가 뭐라구요 날개짓 소리가 응 오오 오겠다 또 오겠다 얘들만 뛰어들고 있어 그래 찍어보자 어디 날아오냐 거의 안 걸어오네 아깐 날아왔는데 그치 응 오지 안하네 날개짓 소리가 날개짓 소리가 그래서 이쪽으로 오기는 원해 이거 원래 아까 날아왔어 날아왔는데 날아왔는데 하라 안녕 안녕 잘 있어